한글자막 by 한효정 길이 아무리 복잡해도 보리가 꼭 찾아낼 거야 맞구만 요구가 옷감 창고 틀림없단께 어떻게 된 거야? 비수체 깊숙이까지 여기 와 본 적 있어? 긍게요 그 차말로 귀신이 고칼로루시라구요 어째한지는 지도 모르겄고 이것도 꿈속에서 봤나? 아, 저 이 짝이 장신구 창고고 저 짝이 염색재료 창고 맞아요, 선생님? 그래, 맞아 내 생각이 옳았어 분명 빚을 채에 대한 기억이 있어 큰어머니가 알고 있어 보리가 은비라는 거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혜자 어떻게 해야 돼? 그치 уст 실수 remember 이렇게 네 알고 이 cu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